찬묵이가 기도해주는 것 기차 속에 사람들 많이 없지 사람들 많이 없지 기차에 거기는 무궁화호야? 아니 아니 새마을호? 무궁화호 아직도 다녀? 경구서는 새마을도 퇴출 됐더만 없어 KTX ITX 그거랑 뭐 GTX 이제 그런 깨임성이 없어졌어 저기 부산 갈때 아 나 그 KTX KTX하고 그게 다르더만 그 뭐야 그 산천? KTX 산천이라고 그게 다르더만 그 기차가 다르더만 같은 KTX인데 어 그 때제베를 갖다가 KTX로 만든거잖아 그대로 갖다가 우리나라도 만든게 이제 KTX 산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잖아 지금 야 우리나라 대단하더라 그 저거 봤어? 저 우리나라 장갑차? 저기 이번에 현대 현대중공음에서 장갑차 만들었는데 전세계 탑이던데 56톤? 자체 중량이 56톤이더라 어 며칠 전에 그 TV에 공개하던만 와 아주 봐 1km 앞 70km 과속 단속하는 장갑차라던데 양상 시작이던만 현대중공음 현대 현대중공음에서 거기 보통 대우 아니면 저기 어디냐 하나 하나에서 하나에서 많이 만들잖아 저기 포탄 총알은 거의 대부분 하나에서 만들잖아 하나 우리나라 현대중공음에서 그거 만들더라 장갑잖아 근데 그게 보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 그 RPG 있잖아 RPG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준비하십시오 호솔 식당 70km 과속 단속하는 띄우다 어디십니까 아직도 다 안나갔어 아침에 일찍 나가지 않아 다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구가 그렇구나 세상에 난 명구영이 제일 좋아 명구영이 명구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 할일 없잖아 항상 나 할일 없는 사람이잖아 인천바다가 아주 멋지고 어 어 대부독 앞에 있네 대부독 아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참 천직인가봐 여행하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그치 어떻게 아버님 어떻게 더 일해 아니면 은퇴 어? 안 돼. 아 그런거야? 얼마를 벌여야 돼? 한 달에 그럼 얼마씩 나오면 돼? 한 달에? 죽을 때까지 90세까지 살면서 한 달에 얼마씩 나오면 되겠어? 500만 원? 300? 그래? 평생 그거 나오면은 이제 그럼 뭐 평생 그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거네? 저거 40만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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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성립 1k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아하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인지 아 5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몰랐지만 또 그렇구나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호소시탈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가져봐 1k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아 아 아 응 그렇구나 아우님은 참 대단한 것 같어 응 대단해 약 600m 앞 시속 70km 박스형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아 아 아 아 항상 긍정 마인드로 그지 아 아 잠시 후 박스형 단속 구간이 오다 아 아 아 아 아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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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